어차피 어쩌겠냐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장사로 가서 위장 작전을 펼치는 거야 괜찮다! 괜찮다! 겁먹지 마! 겁먹지 마! 제 일에 준비도 안 하고 아, 네, 대한민국 저의 그 사람이 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, 네, 대한민국 다행히 안 하다 에그 아, 네, 어린이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